안녕하세요. 네팅하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플리킹 네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대반을 시작할 때는 아메리칸 네팅으로 배웠었거든요. 오른손에 실을 쥐고 뜨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떴더니 오래 뜨기가 힘들었어요. 팔이 아프더라고요. 손목도 아프고 손 쥐는 손아귀도 아프고 해서 그 방법으로는 장시간 뜨기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뜬 것이 컨티넨탈 랩팅이었고 컨티넨탈 랩팅은 코바늘이랑 똑같이 왼손에 실을 쥐고 뜨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떴더니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렇게 몇 년 뜨고 났더니 땀이 너무 커져서 예쁘지 않더라고요. 보통 분들의 게이지랑 한 코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돼서 떠진 편물이 너무 예쁘지 않고 저는 손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인지 다른 분들은 되게 장시간 오래 뜨시던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길게 뜨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컨티넨탈 랩팅으로 뜨면 팔꿈치가 많이 아프고 손목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플리킹 니팅으로 대바늘을 뜨고 있는데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익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플리킹 니팅을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엄지손가락이 좀 짧아요. 이걸 보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 단지층이라고 하던데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전혀 실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플리킹 니팅을 뜨면서 안되는 이유가 내가 엄지가 짧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익힌 방법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실을 지실 때는 아메리칸 니팅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컨티넨탈 하시는 방법이랑도 이제 손 위치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만 다르지 쥐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텐션을 위해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새끼손가락에 먼저 감는데 이게 너무 술술술술 딸려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검지에 걸려있는 실이 팽팽해야 잘 떠지거든요. 근데 이게 술술술술 딸려 나오면 느슨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는 이렇게 쥐게 되죠. 보통 이렇게 쥐는 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힘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에 감게 되는데요. 그러면 딱 너무 많이 딸려 나오지 않게 실이 줄줄 딸려 나오지 않게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새끼손가락 앞으로 해서 네 번째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실이 들어가게 한번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이 있는 실의 밑에서 위로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편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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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90도라고 해야 되나요? 90도보다는 조금 넓죠? 이렇게 되게 잡게 편물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리킹 니팅 겉뜨기입니다.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엄지와 중지로만 잡거든요. 바늘을 그래서 외국 영상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가깝게 잡고 이렇게 실 걸려있는 데가 되게 이렇게 가깝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으로는 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되게 짧게 있으시던데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니팅이랑 똑같이 좀 편하게 여유 있게 여기 공간에 이렇게 너무 붙어있지 않게 이렇게 해서 뜨고 있는데요. 겉뜨기 앞에서 뒤로 넣으시고 엄지와 중지로만 저는 보통 3, 4코 정도 따라져 있는 위치에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위치는 편하신 방법대로 편하신 위치가 아마 찾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잡으셔서 엄지와 중지의 약간 옆부분 이 옆부분에서 약간 안쪽으로만 이렇게 바늘을 잡아주시고요. 새끼손가락과 그 약지손가락은 그냥 편하게 쥐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살짝씩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뜨개를 할 때 어느 한쪽 속만 움직이지 않아요. 동시에 양쪽이 다 균형있게 움직이셔야 잘 떠지거든요. 그래서 위치대로 잡으시고 검지손가락만 움직이셔서 이렇게 실을 거신 이후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게 플리킹 니팅이에요. 다시 한번 겉뜨기 방향으로 넣으시고 다른 손가락은 떼지 않아요. 엄지, 중지 약지까지 저는 이렇게 붙어있네요. 약지까지 떼지 않고 손목을 살짝 움직여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서 빼줍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약간 바꿔줬어요. 엄지 쪽에 오른손 쪽에 있는 바늘이 조금 더 밑으로 오게 이렇게 떠주셔서 아예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검지만 움직이시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약간 90도 정도 되게 오른손이 약간 내려오게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시더라고요. 플리킹 니팅 뜨실 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움직여야 돼요. 넣고 왼손으로는 살짝 움직여서 방향을 다시 올라가게 해서 검지로 걸게 되거든요. 다시 찔러 넣고 넣으면서 같이 살짝 밑으로 그런 동시에 검지손가락은 이렇게 감아서 빼주시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오른쪽 바늘을 이렇게 제껴서 뜨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오른손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방향을 이렇게 잡고 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아래쪽으로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약간 손을 움직여주시면서 검지는 감아서 떠주시면 이게 플리킹 니팅 뜨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손에 힘도 덜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넣고 밑으로 끄는 동시에 감고 이렇게 넣는 동시에 살짝 아래로 당겨주시면서 여기는 검지만 활용해서 실을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때 왼손 오른손도 손목이 살짝 얘는 손목을 눌러주시고 얘는 손목을 약간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뜨고 있는데요. 플리킹 니팅 속도가 빠르고 손에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컨티넨탈로 뜨던 것보다는 조금 긴 시간 플리킹 니팅을 해서 뜰 수 있는데요. 손을 아예 손목을 이렇게 꺾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놓으시는 게 좀 편리합니다. 손 방향이 손을 얘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가 움직이려면 다른 애들도 좀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검지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손목이 같이 조금씩 움직여준다. 그래서 플리킹 니팅 찔러 넣고 다른 친구들도 얘는 내려 왼손은 내려오고 오른손은 약간 들리면서 검지로 실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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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조금 손이 편하게 뜰 수 있더라고요. 속도가 컨티넨탈보다 너무 빠르다 이건 아니지만 컨티넨탈 뜨던 것보다 조금 긴 시간 뜨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안 돼서 엄지가 짧아서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엄지가 짧아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될 수도 있지만 가깝게 잡는 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손이 저는 그래서 너무 가깝게 잡을 수는 없고요. 손을 손목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손목 양쪽 손목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플리킹 니팅 겉뜨기로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편한 방법이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꺾어서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손에 무리가 있어서 차라리 양손을 조금 더 손목을 쓰자. 손목이 막 너무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 좀 틀 수 있었어요. 살짝씩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왼손도 살짝 내려오고 오른손도 살짝 올라가게 왼손은 살짝 밀어주고 오른손은 살짝 들어서 근데 영상으로 이 부분만 봐서 되게 움직임이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게 이렇게 플리킹 니팅 겉뜨기 앞에서 들여넣고 이 손가락들을 살짝 위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늘 때 왼손이 조금 더 좋아져서 아래로 살짝 내려오시면서 실을 감아서 빼주시면 플리킹 니팅 겉뜨기 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편물을 뜨고 있는데요. 저는 속도도 속도인데 손 편안함도 그렇고 컨테인터를 뜨던 것보다 지금 이게 편물이 더 고르게 나와서 컨테인터를 래팅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뜨고 있어요. 겉뜨기는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뜨기인데요. 안뜨기도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새끼손가락 위로 실이 올라오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과 사이로 넣으셔서 검지를 실의 밑에서 위로 이렇게 걸쳐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방향을 조금 너무 옆으로 있는 것보다는 살짝 꺾어주시는 게 오른 바늘을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걸 좀 덜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아예 이렇게 잡으시고 안뜨기 방향으로 넣으셔서 위치는 똑같습니다. 편한 위치로 저는 한 3, 4코 정도 보통 되더라고요. 잡으시고 얘도 동시에 움직여주셔야 돼요. 동시에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내리시면서 이렇게 실을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다시 넣으시고 동시에 밑으로 왼손은 밑으로 오른손은 위로 실을 감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한번 넣으시고 넣으시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조금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 오른바늘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조금 더 감기가 편하게 방향이 잡아지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뜨시면 이제 플리킹 니트는 저는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넣으시고 넣음과 동시에 같이 움직이셔서 감아주시고 근데 이 뒤에 바늘을 너무 저는 이렇게 깊게 넣으면 뒤에 걸려있는 실들이 같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안뜨기는 가급적 약간 바늘 끝에서 가깝게 가깝게 넣으시고 동시에 내리고 왼손은 내리고 오른손은 올리셔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 조금 속도가 빨라지고 손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덜 움직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니팅보다 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뜨게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뜨게 할 때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은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손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안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넣음과 동시에 왼손은 살짝 내려주시고 오른손은 살짝 들어주셔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손등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손바닥이 살짝 보이는 오른손의 각도가 편하다. 이렇게 플리킹 니팅 안뜨기 방법이였습니다. 조금 더 오래 뜨게 를 하는 게 저희는 목표잖아요. 빨리 뜨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루에 막 10분밖에 못하게 뜨는 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은 해도 손이 좀 덜 피곤하게 오래 뜨게 를 할 수 있게 맞는 기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플리킹 니팅 기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뜨기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니팅 하루 였습니다. bajo 로봇 로봇 supports ordre